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8월 2일 목요일 아침 장중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미국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32% 하락 나스닥은 플러스 0.46% 상승 다우존스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 이후에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폭의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나스닥 플러스 0.46%로 60일 지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죠. 지금 애플의 실적이 그래도 괜찮게 나왔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선물시장에 보시면 우리나라 반응을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149개학 매수 개인도 155개학 매수하면서 소폭 마이너스입니다. 0.10% 타락이니까 소폭입니다. 자 푸시 약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시효과를 봐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현재. 자 잠깐 동시효과 보게 되면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0.19%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플러스 0.07% 상승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 잠깐 한번 지지저항대를 보자면요. 코스닥은 이제 240일과 20일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좀 쉬어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코스피는 기간 외국인 중에 지금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세에 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기간 외국인 더 강한 쌍거리 매수세 들어온다면 여기 볼링저벤드 상단이긴 합니다만 돌파해서 자 복패치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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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2320, 40 여기 라인을 여기 2340 라인까지도 열려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점을 먼저 좀 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음 저항은 여기입니다. 자 현재 21을 돌파하고 탄탄하게 받쳐놓고 돌파시도는 오고 있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했으면 좋겠다는 발행과 함께 기간 외국인 매수세만 들어온다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채팅방에 팀원들이 많은 자료들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짚어가죠. 지금 아직까지 장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자 뭐라고 올라왔냐 하면 미국의 이제 팡으로 대표되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애플, 그런 주도주보다 이제 마가라고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등등등 이런 쪽으로 사업성 그러니까 광고에 굳이 의존하는 그런 SNS 기반의 기업들보다 광고 내지는 다른 수익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그런 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이제 2조 달러 시총 눈앞에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 수익성 개선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연준 여전히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할 예정이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의 스튜디오 드래곤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 많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옥석 가리자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 실패인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그 다음에 네이처셀은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셀트리온 미국의 소송 걸려있던 거 해소가 되면서 지금 바이오주 반등을 하고 있으나 회계 부분에 있어서 임상 비용 등을 이제 회계 기준이 좀 바뀐다면 적자 기업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 좀 조심하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케이도 바이오주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락폭 컸고 반등 강하게 했습니다만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양양, 은진님, 호박님, 도근, 김여사님, 민조님, 안지영님, 백업부자님, 디처규이하, 허니님, 피트님, 자유님, 기아님,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어저께 하나투어를 새롭게 편입했는데 어닝 쇼크가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시효과에서 상당히 지금 낙폭이 있어요. 6% 낙폭이 있는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하는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자 1일날 발표를 했는데 2018년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967억 영업 이익 47억 순이익 25억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짓게 됐다. 2017년 2분기보다 매출은 5.89% 늘었고 영업이익은 15.92% 줄었지만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흑자일 적자일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여행주 중국 때문에 핵폭탄 두드려 맞아서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만약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어.. 빠질 수는 있겠으나 5% 매수하자 그랬어요. 5% 50% 하자고 안 그랬습니다. 분명히 5% 매수하자 그랬고 아.. 여기 하단 부위만 지지한다면 빠졌다가도 지지하는 모습이 올라온다면 적당히 추가 매수해서 어.. 빠져놓을 수도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반응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만 안 깨면 이 7만 3천원 것만 안 깨면 볼린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좀 여유있게 시작하니까 좋네요.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 앞으로는 한 5분이나 10분 더 빨리 오픈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셀트리는 오늘도 동시효과에서 강세가 보이네요. 그죠? 셀트리는 삼행제 바이오주 비교적 강세 출발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현재 동시효과가 7만 5천원권이니까 7만 5천원이면 여길 깨고 그래도 단기 저점 부위는 훼손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장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환율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비교적 저점된 1100원 라인까지 어느정도 좀 하락한 이후에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고점된 1123원 정도만 넘어서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겠고 1100원대로 빨리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우리나라 주가에는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들 자금 자꾸 이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제가 파악되기로 1119원 입니다.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네요. 자 큰 증강판 보게되면요. IT 약세출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코스닥 IT도 비교적 약세 조선주 강보압 약보압 건설주 일단 강보압 출발 철강 약세 출발 입니다. 화학주가 최근에 좀 괜찮네요. 그죠? 통신주 여전히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약세 유통주 약세 정권주도 약세 보험주 약세 제약바이오 오늘 또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또 강세 출발 했네요. 자 프로그램 매수 여부 보면 현재 베이시스 0.58 포인트로 약하게 순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66억 규모 코스닥 보시게 되면 42억 규모로 매도 출발하고 있고 기간 외국인 마이너스 매도 출발하고 있는데 개인이 다 지금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정이 불가피 합니다. 거래소 코스닥 선물 콜 전부 다 사고 있어요. 코스피 마이너스 0.10%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원권에서 밀리는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마이너스 0.25% 하락 얼마만큼 낙폭 심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적당히 조정받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도 2300 여기라인 안깨는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안깨야 반등시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 코스피 흐름 훼손 안하는 거거든요. 장 초반에는 지금 개인이 매수세를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투 낙폭이 좀 있습니다. 일단 6% 하락 출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 입질 매수 이후에 제가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이야기한 적 아무도 없습니다. 말바꾸기 아니에요. 분명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외국계 매수세는 비슷비슷하고요. 일단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좀 사줬어요. 기간이 사주면 외국인 좀 팔고 외국인이 사주면 기간이 좀 팔고 이것이 쌍꺼리로 확 들어줘야 삼성전자 반등 강하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투어 외국계 매도 약간 잡히고 있구요. 야 어닝쇼크 자 카카오도 60일선 강하게 안깨야 되는데 일단 깼기 때문에 당장 관심권에서 살짝 제외했습니다. 자 삼성전기 자 그만 그만 하구요. 외국계 매수세는 잡히고 있어요. 삼성화재 괜찮다 그랬습니다. 삼성화재 지금 정도의 매수포인트 나오긴 했어요. 자 여기가 지지권 이니까 그러나 시장상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오뚜기도 비교적 견주하구요. 자 21선인 85만원권 이나 83만원권 정도에 적당하게 나중에 타이밍암 잡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강합니다. 계속 강합니다. 자 좀 눌러주면 접근하려고 했는데 접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강세 자 오리언 오리언 오늘 정도에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지지권이니까요. 외국계 계속 두르고 있습니다. 기관도 쌍거리 들어왔던 적 많이 있구요. 일단 위로 올립니다. 건설주가 강세죠. 남북경역 기대감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시장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야 LG유플러스 좀처럼 살 기회 안주고 있어요. 자 SK SK텔레콤 김여사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SK텔레콤도 어저께는 뭐 던졌어야 되겠죠. 그죠? 자 통신주 계속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잠깐 쉬어가고 있구요. 현대차 현대차 오늘 외국계 약간 매도 잡히고 있으나 비교적 매수세 외국계 잡히고 있구요. 자 양이 가지고 있다 있지 가지고 있으면 일단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고 한 2000원 더 주더라도 반등 시도 넣으면 반등하고 눌림목 주는 129,000원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팔아먹었던 거 다시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좀 지켜봅시다.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20일 지지할 가능성도 있는데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S-OIL은 이제 저점 탈피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되고 LG화학도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 하이닉스 야 크게 반등 시도 넣으고 그 다음에 다시 치우고 갈 모양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일단 올립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하나투어 실적 오늘 악화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다시 잽싸게 반등 시도 넣으면 주가 그렇게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불가피하겠죠.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5% 들어갔습니다. 5% 반등 시도 나오는 내일이나 보고 적당하니 추가 매수 하면 손실폭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생활 건강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GS건설 진짜 주가가 쌀트리는 제약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이런 거 주가가 희한해요. 그죠?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도 금방 들어올리는 요새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지금 끊어내라고 이야기 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투어 이해 되시죠? 뭐 때문에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5% 들어왔습니다. 야 GS건설이 좋네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 아주 좋아요. 또 두르고 있구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아니구요. 오히려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리목 주면 관심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실라도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들어온 것 같구요. 한미약품도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작업인데 아직까지 추세 못 돌려냈기 때문에 일단 패스입니다. SK텔레콘도 일단은 괜찮으나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복잡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카카오와 비슷한 모양 하락추세 돌려내다가 너무 세게 밀린다. 그것이 좀 별로다. 그러나 좀 지켜보도록 하죠. KTNG 주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여기서 잘 갔어야 되는데 자 코스닥 종목은 그냥 빨리빨리 돌려보게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한번 보고요. 아 게인이 계속 느리고 있습니다. 낙폭 마이너스 0.20% 낙폭 코스닥 마이너스 0.48%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이 안 좋아요. 그래서 쉽게 사라는 이야기 다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매수단가 근처일거에요. 거의 4만6천원 부터 샀으니까 4만6천3백원에서 사고 했으면 위에서 따라잡은 분들은 좀 늦게 따라잡은 거고요. 제 기준에서는 보압 내지는 약간 불어쓰습니다. 셀트리온 자 플러스건에서 아 마이너스건 전환은 할 듯 말 듯 하고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는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다이렉트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분봉도 조금 훼손 되려고 하고 있고 30분 봉에서 쌍봉의 모습으로 이것이 빨리 땡겨올려서 28만 천원을 지지를 하면 모르겠으나 지지 못하고 밑으로 쳐져버리면 27만 6천원까지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27만 6천원을 지키지 못하면 27만 때까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셀트리온으로 하죠. 이것을 하나토 야 참 밥살이 났네 흠 이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행주가 지금 폭탄을 맞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업종 대표주들 뽑아 놓은 걸 보면 조선주 비교적 강합니다. 조선주가 비교적 강하고 그 다음에 IT가 약세 삼성전지기는 진짜 강하네요. 20일 올라탔네요. 그리고 통신주가 강세입니다. 통신주가 5G가 어떤 영향이 있지? 한번 좀 뉴스럼 봐야 되겠어요. 상용화될 5G 통신세대를 맞아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하겠다. 본격적인 5G 네트워크 구축에 앞서 시흥기지국 컨텐츠 다양화하겠다. 고화질로 잘 볼 수 있다. 자 그렇네요. 그죠? AI 같은 것도 있고 자 그러니까 핸드폰 요새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핸드폰 많이 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핸드폰이 화질이 좋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하나투어 일단 아래골이 달라고 시도하고 있고요. 잽싸게 들어올려가지고 75,000까지 빨리 반등해야 돼요. 자 바이오주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챙긴 분 계시면 아직도 안 챙겼다면 좀 챙겨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올라가기보다는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라고요? 1봉상 얼마나 올랐습니까? 여기가 정권이에요. 엄봉 떨어지고 있죠? 안 챙기신 분들 챙기기를 권유드립니다. 판단 본인들 알아서 하시고요. 28만 깨지면 밑으로 27만까지도 열려있다 판단합니다. 자 하나투어는 여기 저점을 안 깨기를 발해보고요. 75,000까지 납폭이 과하니까 빨리 반등 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희망이 아니라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7%씩 빠지는 거 그냥 흔한 일입니다. 그죠? 변명하는 게 아니라 LG 생활건강 뭐 GS건설 희한하죠? 한번 볼까요? 여기도 얼마 빠졌습니까? 9% 빠졌어요. 9% 흐르고 난 다음에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볼까요? LG 생활건강 볼까요? 여기 여기가 2% 여기가 많이 빠졌죠. 그죠? 6% 가까이 빠지고 흐르고 난 다음에 밑을 안 죽고 들어올립니다. 실적 발표 발표일 뿐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중국의 여행 수요 급감 여행업계 박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발표로 났다.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고 판단한다면 내일 일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이야기도 있구요. 현대차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대차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래골이 달았죠? 지금정도 살짝 들어간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 저항권이 있긴 하지만 1봉을 더 우선시 할 때 20일에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12만6천원은 확인했으니까 살짝살짝 들어가보는거 나쁘지 않습니다. 양양 양양도 참고하고 하나투어 조중호님 어저께 비중 많이 실였던거 같은데 일단은 저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닝 쇼크로 7%때 하락인데요. 내일을 지켜보고 내일도 밑으로 깨진다면 비중 축소한게 맞겠죠? 내일 반등 시도 넣으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그드 시어커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시 반까지만 방송할거에요. 아침에 주식세양처부탈출 팁 1부터 10까지 정리해놨으니까요. 1부터 4까지는 자세한 내용은 앞에 주식세양처부탈출 정리해놨으니까요. 그거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 다음에 5편부터 팁 10까지는 오늘 정리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구요. 자 조중호님께 한말씀만 드리죠. 비중 그러니까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저께 저는 분명히 5% 매수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당금액 어저께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그게 5% 비중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당금액 지금 매수를 한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비중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잘 참고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 했다면 별 부담 없는거에요. 물론 깨지긴 깨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구요. 반등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행태가 어닝쇼크 내지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락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잘가다가 붉게지고 그 다음에 들어올리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쵸? 9%씩 빼다가 들어올리고 하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5% 5% 매수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여기 지지하고 있어요. 2300 안 깨는게 중요합니다. 2300 깨면 좀 흔들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수급 안좋아요. 개인이 다 사고있죠. 콜 16억 사고있으면 어떻게 된다구요? 주가 올라가기 힘든데 어떨지 한번 좀 지켜보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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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참 핵폭탄을 한방 맞았네요. 야.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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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코스피 개인이 끊고 기관외국인이 받아 주려는 모습 이거 빨리 손바키면 나와야 돼요. 코스닥 코스닥은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선물 선물 외국인이 매도 많이 때리던 거 600개각 정도 때리던 거 조금 들어 올리 려는 모습 양호. 양호입니다 양호 그나마 개인이 던지고 있는 모습 콜옵션 계속 느리면 안되는데 느리고 있어요 일단 푸드옵션 푸드옵션 별 문제없고 콜옵션 줄이는지 여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선물 선물하고 뭐가 주도준데요 이모치님 주도주가 뭐예요 이야기 해 줘 보세요 자 잠깐 셀트리온 체크해보죠 셀트리온 외국인 매수세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메릴린 치미레셋 대우 두르고 있고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제법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치고 가기 보다는 여기 안에서 그냥 자 위에는 120일 누르고 있고 밑에는 200 아 20일과 60일이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적 횡보에 가깝게 내일까지 정도 적당히 조정 받으면 낙폭 크지 않게 조정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음 자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을 집중하자 그쵸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게 나아 보여요 오늘 셀트리온 하이스케어 일단 외국인 매수세는 멜린치하고 미레셋 대우는 잡히고 있는데 이것도 저항권이에요 지금 단기 추세는 지금 5분봉에서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로 20일에 저항권 입니다 수급이 최고 안좋아요 자 오늘도 매도사에 잡히고 있구요 셀트리온 제약 별로입니다 현재 양양 셀트리온 아직까지 좀 그래 그러니까 째려보지마 너 직장인모드 해야 돼 직장인모드 수업하다가 자꾸 포인트 못잡고 막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따라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직 기다려 아직까지 아니야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거 집중해 넌 그게 더 나아 현대차 샀냐 양양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거 집중하세요 양양 직장인들은 그렇게 하는게 더 나아요 이모치님 주도주 뭔가 빨리 좀 이야기 해달라니까요 전 주도주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알 것 같긴 하네 남북경협이 주도주 맞긴 맞는것 같네 바이오는 전 주도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주도주 맞는것 같네요 반등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현대건설 현대로템 마찬가지고 현대엘리베이 강하고 좋은사람들 그만 그만하고 죽질 않네 주도주 저는 남북경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주가 좀 터나긴 터냈어요 지금 이야 현대미포 가장 강하네 닥터케이를 슬프게 했던 현대미포 중장기 하신다는 우리 지인도 있는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네요 현대엘리베이 가장 괜찮은거 봅니다 저는 현대미포 이야 쌍꺼리 들어오네 기가 내고 쌍꺼리 들어오죠 이야 현대미포 일단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더 기다려 봐야 돼요 2차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2차전지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야 이행좀 박살이 나네 진짜 이야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2만6천원 좀 싸게 사고 싶다고 여기 걸어놨다고 내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시장가라 그랬는데 12만6천원 안주고 올라갈 것도 보이는데 가능하면 이야기하면 그냥 시장가로 사는게 좋아요 여기 12만6천원 안주고 올라가 버리면 못사잖아 또 그래봐야 천원이야 천원 이제 그건 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가지고 10주 사고 싶잖아 시장가로 5주 사고 여기 5주 걸어놨다가 올라갈 조짐이 여기 호가 여기가 바바바박 줄잖아 그러면 올라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빼버리고 여기 바로 사버리는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으나 너무 밑에 대놓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닥터케이가 이야기할 때는 매수 포인트 근처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밑에 잘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 되십니까? 핵폭탄 안 맞으니까 진짜 할 맛이 안 나네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카카오 매도가 많은데 일단 패스 하겠습니다 카카오 M과 합병 비율 뭐 이런 거 이야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백억님 몇 프로 얼마? 오늘 외국계 약간 잡힌이 잡혀요 가지로 계신 거 아니다는 뜻인가? 응 응 자 11만 3천원에 11만 3천 5백원에 대놓으세요 이건 11만 3천 5백원에 일부 대놓으시고 이건 11만원 깨지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매수하고 11만 3천 5백원에 걸어 놓고 자 위로 11만 5천원 이상 강하게 뚫고 가면 홀딩 여기 위에 11만 7천원 정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알아서 밀며 파세요 11만 7천 5백원? 아 너무 높게 샀네 저번에 위에서 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추가하세요 추가 자 그러면 20%면 자 여기 여기 11만 3천 5백원에 11만 3천 5백원에 야 왔다갔다 한다 11만 3천 5백원에 5% 그 다음에 적당히 11만 3천원에서 11만 3천 5백원 사이에서 5% 더 추가하세요 백억님 위에서 잡았어 저번에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았어 여기 반등 시도 한번 나올 순 있어요 지금 밑으로 대박 안 죽고 다시 올라타려고 하고 있어요 매수 타이밍 나쁘진 않아요 여기 적당하니 10% 더 추가하세요 한방에 말고 야 하나투어 너무 많이 빠지네 근데 아 아직까지 하나투어 추가 매수 사인 안 드렸어요 5%밖에 말 안 했습니다 흠흠흠 자 여러분 오늘 빨리 가야 돼요 제가 빨리 가야되고 아 30분까지 하려는 했는데 10분만 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억님 그건 어떻게 했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팔아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지고 있나요 백억님도 선생님이기 때문에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수업 왔다갔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매수하고 적당히 해야 돼요 삼성전자 이따 없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없다 다 팔았다 됐어요 그러면 됐긴 됐는데 삼성전자를 조금 편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요 카카오는 아까 20%니까 나머지 갖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있다 없다 빨리 양양이는 현대차 됐냐 매수 됐냐 됐으면 됐다 빨리 빨리 전부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저는 저희 채팅방 회원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저 책임 못 집니다 양양 위에서 팔아먹은 거 추가 아무것도 없다 됐고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 여기 대놓으세요 4만 6천 4백 50원에 10% 정도 대놓으세요 10% 아 10% 너무 많나 5% 대놓고 5% 대놓고 곧 추가적으로 여기 인근에서 적당하게 10%까지 만드세요 그리고 4만 6천 100원까지 밀려도 10% 더 추가할 겁니다 곧 계산해 놓으세요 지금 여기 인근에서 5%에서 10% 사놓고 무슨 말인지 알죠 4만 6천 100원 4만 6천원권 와도 10% 다시 사놓을 거예요 그렇게 미리 시나리오 작성하고 들어갑니다 연대차 매수 예 들어갈만 해요 매수 됐고 양양이 단값 남겨보고 자 현대차 중장기 개념입니다 좀 처질 수 있어요 자 20일 강한 반등 이후에 20일에서 지금 지지 테스트하고 있는데 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정도만 지지하면 12만 3천원 그리고 여기 12만 정도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볼린저밴드 하단이고 처지면 추가 매수 할 겁니다 그러면 반등하면 단가 어느 정도 맞춰져요 별 문제 없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전부 다 중장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하나 투어도 짧게 보고 더 간 건 아닙니다 12만 8천원 비수다이 왔잖아 지금 상관없어 셀트리온은 일단 뺍니다 셀트리온 저는 현재 차액 실형 구간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차 집중하겠습니다 현대차 12만 8천원 지금 본전 다 왔잖아 걱정하지마 걱정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 투어가 반등 좀 하자 진짜 짜증난다 진짜 제 예상이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변명도 아니고요 하나 투어나 여행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실적 안 좋을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국 낙폭 그러니까 중국 한국 가지마라 해버리니까 실적 좋을 리가 없잖아 그죠 그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그거 실적 발표했다고 지금 박살이 났거든요 그죠 던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솔직히 던지는 게 맞다고 까지는 아직까지 생각 안 들어요 오늘은 쇼크일 뿐이다 일단 그래 됐으면 좋겠고 반등 시도 나오면 다시 어 감아 올릴 가능성 상당히 있거든요 오늘 낙폭 여기서 안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음 가지고 계신 분들 제법 믿는 거 같은데 아 참 큰 걸 두들 맞았어요 지금 어쨌든 본이 아닌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음 고생 시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락투세 맞아요 하락투세 맞는데 어저께 왜 들어갔다 했죠 20일 돌파하니까 들어갔다 했거든요 이중바닥 확인했고 여행주가 테마가 돌 것 같았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실패 인정합니다 낙폭을 최대한 줄이고 손실폭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로 안 던지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내일 만능 시도가 온다면 손실폭 축소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분명히 5%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5% 들어가라 하고 난 다음에 사사한 적 한도 없습니다 분명히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셀트리온 28만원 잘 지켜야 되고 나머지 나머지 셀트리온 삼행제는 조금 저항해서 저항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가기 힘들다고 생각 들고요 HLB 다시 밀리고 있고 저항권에서 질라젠도 마찬가지고 저항권입니다 오늘 바이오 다 저항권입니다 자 지수는 반등 시도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것이 빨리 빨리 개인이 아 축소를 하고 선물도 마찬가지로 개인 축소하고 외국인 지금 살짝 들어 올리려고 하곤 했어요 빨리 축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콜옵션 계속 사고 있어요 20억 규모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못 올라가요 자 다행히 코스피는 살짝 손박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아 개인이 이렇게 사고 콜옵션 이렇게 많이 사서는 지수 세게 가기 힘들다 거래소 개인과 아 기관외국인 손박김 살짝 넣으려고 하고 있다 선물 빨리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되어야 된다 콜옵션은 더이상 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아침 일찍 아 주식 기초강의도 아 했으니까요 그거 장중에 혹시 크게 어 집중할 부분 없는 분들은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닥터케이 나중에 아 장중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아 닥터케이 아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요 부측 핸드업 에바바다 세이 에바바다 세이 아